넌 핑계를 대고 있어 아수다리야! 얘기해, 얘기해 가가, 가가!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이 듣던 내 그 한마디 안녕, 곧 한 감안 속에 숨겨둔 연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Everybod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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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은 넌 핑계를 대고 내 사랑은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면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여러분, 한 달 만에 들어온 제 3대 팀드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자, 김범수의 맞설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관디의 실력을 알린 태국 공신 비주얼 가수 김범수 다 같이!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작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견디랑인들 찾아가 가슴이 대면 안 돼 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감사합니다, 땡큐! 와우! 역시 김범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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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범수!